지상에 내려온 일곱 전사 둘바라비 브라우피 안녕하세요 브라우피입니다 어? 이거 뭐예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빠밤 빠밤 자 60초 인터뷰 롤 롤이네 죄송합니다 1번 대답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바로 해주세요 2. 질문에 꼭 대답해야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60초 안에 10개를 모두 성공하면 더쇼 엔딩 크레딧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선서 우리 블라우피는 60초 인터뷰에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성심성의껏 답할 것을 맹세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멤버 모두 이까머리를 하고 더쇼를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하겠습니다 도전 리더 지코에게 반항하고 싶었던 적은 언제, 왜, 누가, 어떻게 맨날 왜 그냥 누가 언제, 왜 언제, 왜, 어떻게 재효가 지코가 맨날 공박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재효 오빠 1위한 소감 랩으로 돌려주세요 스타트 1위를 하니까 우리 블라우피 너무 기분이 좋아 1위에 블라우피의 카메라 테일 오빠 키메 블라우피의 키메라 테일 오빠 음역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돌려주세요 아아악 재효 오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섹시한 표정이 나와요? 제일 섹시한 표정 하나, 둘, 셋 자칭 비주얼 담당 박경호 오빠 어깨 길이가 궁금해요 정확한 길이 좀 알려주세요 어깨 길이요? 네 한 뼘, 두 뼘, 세 뼘 어깨 길이요? 한 뼘 한 뼘 재효 오빠 맨날 멤버들의 노림당한 기분은 어때요? 기분 너무 선생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조금 멤버들을 아아아아아아악 이유 이유 이렇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귀여워서 재효 오빠 터쇼 MC란 다음에 여자 파트너가 누가 됐습니까? 저는 오늘 하신 오늘 MC였던 그 유다분과 혜리분과 아 그래요 지금 멤버들에게 깔려있으니까 참 몇 센치부터 한 명씩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없음 3센치 없음 2센치 없어요 없음 블락비가 생각하는 팀 내 외모술 진작에 주세요 하나 둘 셋 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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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석 석 석 너 왜 이렇게 했어? 오케이 오케이 박경호 오빠 입이랑 지코 코랑 모가 더 커요 카메라 앞에서 인증해주세요 코보다는 입이 크죠 박경호 하나 둘 셋 26팀 성공 왜 이렇게 길어요 jak n 이거 아래요 아니 읽어도 60초 안되겠어 이거 erste 새 зв 잃 샭 plus 뭐야 이거 서술형이야 서술형 한 명씩 해명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MC분들 누구랑 하고 싶냐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우선 이번 MC였던 분들을 말하게 됐는데 저는 MC가 꼭 같이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지코와 박경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랑 하고 싶다는 거 다 거짓입니다 사실 유라 선배님이랑 해리 선배님이랑 하고 싶어 했었어요 아까 전에도 계속 MC석보고 아니요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너 코 닦지 않아 별래? 아 코 간지럽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호가 얘기하고 갔는데 사실은 지호가 유라 선배님과 전부 뻥뜻한다 아니구나 지호가 아니구나 어깨 길이를 왜 재요? 어깨 길이를 왜 재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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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잠시만요 야 넓가경화도 제 별명이 태평양 보셨어요? 태평양 보래요? 네 30cm 왜 태평양 보래요? 30cm 됐고요 3cm에서 15cm가 거의 있네요 45cm 정도? 제가 45cm만 한 번 재볼게요 한 번 재볼게요 이렇게 해서 30cm 30cm 10cm 8cm 48cm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여워 48cm 40cm가 너무 넓은 건데 30cm 10cm 20cm 50cm 하하하하 왜 난 거다 떨어져 미혁이 형은 제가 장난을 not have 민혁이 형은 저보다 하하하하하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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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엠 3시 형 그렇게 하면 어깨가 더 좁아져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탁 이렇게 펴야 돼 오! 10,19 49 이게 10층이 아니라 이게 10층이 아니라 재는 거에 따라 얘가 제대로 못재네요 내가 그렇게 할까 제일 섹시한 멤버는 뭐예요? 비빔이죠 저는 왜 섹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하세요 저 했잖아요 비범 형이 이제 하시면 되죠 그럼 같이 하죠 여성분들에게 팬심을 공략하는 섹시표죠 하나 둘 셋 뭐야 저도 섹시표는 잘하는데 박경희 한 섹시 하죠 섹시했나요? 제가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끌어낼 수 있는 가장 귀여운 포즈 한 번씩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누나 아까 눈방에서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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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리 아파 나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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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됐대 개운 표정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아 됐대 됐대 나오래 뭘로 그랬어요 미워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정 육정 유정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왔다 하이 파이팅 하아핑크 놀자 가자 하아핑크 그냥 하나 해줘야 돼 하아핑크 가까이 와 랠리 여러분